팀별 멋진 디렉터님들과 예비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카리스마를 중무장한 퍼포먼스팀 예비돌 19인과 이들의 글로벌 디렉터 은혁, 황상훈, 유노윤호입니다. 수액 충만한 19인의 예비돌과 랩팀 디렉터 다이나믹 듀오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팀은 감미로운 꿀보이스를 자랑하는 19인의 예비돌과 보컬팀 디렉터 솔지 크러쉬입니다. 저희 퍼포먼스팀의 에너지, 무대를 부술 듯한 그 에너지를 여러분이 힘껏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랑 약간 퍼포먼스팀이랑 경쟁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히 넘보기 힘들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정말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비 더 넥스트 당신의 아이돌은 누구입니까? 언더 19 투표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언더 19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여러분이 응원하는 예비돌에게 투표해주세요. 하루에 한 번, 팀 구분 없이 9명의 예비돌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예비돌들의 생존과 탈락을 결정짓는 첫 번째 평가 순위를 받을 때까지 오늘부터 투표는 매일 진행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가 시작됩니다. 언더 19 오, 여기 있다. K-POP 크리에이터, 차세대 아이돌 그룹 기사 엄청 많이 났네. 자세히 windy, 차세대 아이돌 그룹 차세대 아이돌 그룹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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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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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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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